여기서 다 만나네.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요? 응, 그럼. 지금은 어디 소속이요? 어, 서울 경찰청 보안가. 형, 근데 그 여자도 형처럼 그 집 떡볶이 좋아했어요? 좋아했겠지. 첫사랑이라고 맨날 같이 붙어 다녔으니까. 막 가르쳐 다녔고. 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온 거. 집에 가져다 놓아야겠다. 사장님이 지금 finns고 이제 누군가가 오랜만에 의정이 누나 만나니까 어땠냐? 그 어땠냐는 게 뭐 어떤 성격 말이야 아직도 시원시원하고 좋아? 예 아휴 돈만 남자만 나 편하게 살지 나 잘나가 지골 형사 따위랑 결혼해가지고 이종이사 이발새끼 진짜 누구 만나러 가십니까?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117-5 아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머니한테 아무도 안 가나 보죠 나 사실 이혼했어. 그리고 앞으로 누나 자주 만날 것 같으니까. 내 말 명심하고. 예.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. 예. 의정이 누나랑 잘되게끔 네가 도와줘라. 영원도 해 주고. 이렇게까지? 하는 이유가 뭐예요? 그냥 뭐.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.